시즌3 생명과학원 실전모의고사 시즌3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전모의고사 계속 따라오는 친구들은 내용 다 알 거예요. 선생님 생명과학원 모의고사 커리큘럼이 1년 전체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단계별 모의고사가 쭉 있었고 이건 다 끝났고요. 선생님 강의 다 올렸고 그다음에 이 실전모의고사가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13문항, 16문항, 그리고 18문항, 그리고 출원형 4문항만 집중적으로 시간 관리해 주면서 단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훈련하고 실전모의고사는 20문항 전체를 인재의 수능처럼 보는 그런 모의고사들이야. 지금 시즌1과 시즌2까지 다 끝났어요. 이것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실전모의고사 정규 20문항 되는 거고 4개 시즌, 그래서 6, 4, 24 총 24회 분량으로 괜찮은 모의고사 준비가 되어 있고요. 7월 달에 벌써 시즌1 다 끝냈고 이거는 상반기 정감 6모 반영해서 작년 수능 수준 그것보다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아마 그러게 되고 그다음에 8월 시즌2 6회 분량 이거인데 여름 총정리, 여름에 또 집중해서 했죠. 그리고 고모 대비로 작년 선후보다 조금 더 어렵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끝났고 지금은 9월 달, 9월 모평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그거를 반영한, 그리고 수능 대비하는 시즌3 6회 분량인데 이거는 모든 시즌, 4개 시즌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워요. 이 시즌4는 10월 달에 나올 텐데 이거는 실제 수능과 난이도를 맞추려고 이것보다 조금 더 쉽게 내요. 그래서 내가 예상하는 수준, 수능 난이도 수준이 있거든요. 내가 예상한 거야. 그거보다 더 어렵게. 그래서 이거는 재작년이죠. 작년은 킬러 배제 때문에 쉽게 낫잖아.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래도 재작년 2, 3 수능이나 2, 2 수능은 정말 어려웠거든요. 킬러가 막 나왔던 시절이라. 그 정도 수준의 모의고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이번에 9월 모평도 개념형들이 그렇게 새롭게 많이 어렵게 나올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부족해서 출원형들도 연쇄적으로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많이 어렵게 느껴졌을 거고. 그죠? 9월 모평 그랬잖아. 수능이 또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 출원형까지 어려워지면 이거는 2년 전 그런 수능이 되는 거야. 그 정도로 내가 이걸 준비했다 그런 얘기죠. 알겠죠? 특히 출원형을 힘을 좀 많이 줬어요. 그런 난이도로 고강도 트레이닝용. 모래주머니 훈련 효과. 알겠죠? 10월 달에 시즌4도 준비가 될 겁니다. 자, 시점모의고사 시리즈는 얘기한 것처럼 20문제 정규모의고사고 수능과 동일한 수준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수능 임박해서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모의고사 프로그램이 되겠고. 실력 점검 및 약점 보완 계속 이거 해줘야 되고. 문제들은 대부분 다 평가한 기술이야. 특히 아주 최근에 9월 목표까지 다 반영한 거. 그리고 EBS 요것들 중에서 우수한 문항 반영한 고퀄 문제. 모든 문제는 저와 우리 연구원들이 다 만들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시즌별 회차별 얘기한 것처럼 난이도와 유형이 조금씩 달라요. 이 시즌3에서도 가장 어렵지만 거기 안에서도 난이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유형들도 다 다르게 해놨습니다. 어떤 회차는 추론용만 힘을 주고, 어떤 거는 개념용에 힘을 주고, 어떤 건 두 개 다 힘을 주고, 어떤 건 조금 더 쉽게 하고. 다 시즌3 내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 시즌3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세 번째 모의고사고 가장 높은 난이도다라고 얘기했고요. 수능 대비 실력 점검을 해주고. 올해 9월, 6월도 반영하지만 특히 9월이 특이했기 때문에. 9월 적극 반영, 수특수한 주요 문항 반영, 그리고 다양한 유형과 난이도로 구성. 자, 교재는 9월 11일 날 입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곧바로 가면 추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송이 좀 어려워지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나오면 곧바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입고되자마자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설 강의는 이때부터 쭉 올라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9월달 이내에 내가 다 올릴 거고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70분 정도 해설 강의로 6회 분량으로 갈 거고 전부 다 지금처럼 스튜디오 촬영이 될 겁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수능과 동일한 환경에서 응시하시고. 모의고사는 30분 제한 시간 동안 OMR 카드 이름, 수험 번호 표기하고 답 집어넣는 것까지 시간 다 포함해가지고 다 하시고. 연습장이나 표지에 풀이하지 마시고. 시험지 4페이지 안에서 전부 다 하시고. 알겠지? 모의고사 직후 곧바로 해설 강의 다 들으시고. 내가 전문항 다 해설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 조금 이 시즌3 하고 난 다음에 한 몇 주 정도 지나면 문항별 정답률과 예상 등급 것도 다 제공할 겁니다. 알겠죠? 그것도 참고하시고. 응시 후에 그냥 점수만 확인하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모의고사입니다.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 틀린 문제나 어려웠던 문제 다시 풀고 오답노트 필요하면 제작하시고. 맞은 개념 5개념 수정하시고. 함정하실 수 자기가 자꾸 나타나는 습관들 안 좋은 습관 전부 다 피하는 거 고민해 보시고. 추론형 문제 접근 방법, 문제 풀이 순서, 시간 분배 이런 시험 전략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개 시즌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주기적 연습 계속 하다 보면 아주 예리한 실전 감각을 지니게 될 거야. 그럼 수능에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분석 서비스 이건 매번 했던 건데 정답 입력해 주는 건데요. 자, 이렇게 정답률 등급컷을 10월 초에 공개할 겁니다. 해설 강의 앞부분에 또 공지사항으로 다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활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정답 이거 여러분들이 자기 거 입력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런 먹거리 제공해 줄 겁니다. 자, 스마트 코드 이거 좀 활용하시고. 여기서 모의고사 채점 서비스나 아니면 빠른 해설 강의 찾기 QR코드로 하는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푸른색 계열의 봉투 그리고 정답 및 해설 좀 간단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OMR 카드 제공할 거고요. 자, 시험지는 평가와 동일한 양식으로 이렇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해설 간단하게. 해설 강의 보라고 여기는 간단하게 합니다. 자, OMR 카드 같이. 자, 시즌 3 강의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